제 삶의 에세이와 제 삶에서 아침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400만명이 넘는다고 한대요. 고동원의 아침 편지라는 메일 서비스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가님은 당연히 저를 모르시겠지만 제가 멘토로 삼고 싶은 여러 리더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생활을 거쳐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까지 하셨기에 글쓰기는 경지에 오르신 분이고 이미 최고의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겪으셨던 여러 개인적 체험 그리고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은 또 하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계신데요. 그 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고동원 작가님은 많은 대중들이 알게 된 계기가 앞서 말씀드린 고동원의 아침 편지 때문인데요. 매일 아침 어느 한 책의 구절을 짧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여 함께 공감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아침엔 최정은님의 사춘기 엄마의 그림책 수업이라는 책의 구절과 함께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아침 편지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검색하셔서 메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픈 고동원 정신의 한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한 구절입니다. 아침 편지 독자가 거의 400만 명에 이르지만 나는 한 번도 그 400만 명 전체를 생각하며 아침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 그날 내가 생각하는 딱 한 사람의 대상이 있고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아침 편지를 쓴다. 작가님과 같은 직업은 아니지만 다수의 대상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위에서 소개시켜드린 구절과 같은 생각은 부끄럽게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확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 앞에 있는 그 학급 전체의 분위기를 중시했습니다. 인터넷 강의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회수나 평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죠. 전체적으로 텐션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오늘 몇 발이 괜찮았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전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절을 음미하며 생각하다 보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한 조용한 몇몇 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단 몇 번이라도 그들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봤으면 어땠을까. 그날 강의를 하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면 분명 다른 이들도 이에 공감하며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전체의 분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도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전체적인 부분만을 보려했던 건 아마도 결과와 성과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그런 부담과 집착을 내려놓고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 지나칠 뻔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가가보려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갈 준비, 유치원 갈 준비, 어린이집 갈 준비를 맞춰놓고 조금씩 읽었던 책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부담 없이 읽기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